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편안시아 댓글뉴스 대그맨 황영진입니다. BTS 지민, 아미 사랑해요. BTS 지민이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트로피를 받았습니다. 그리고 지난 30일 지민은 공식 트위터에 이 상으로 보답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행복합니다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오늘 무대 보러 와주신 그리고 시청해주신 모든 아미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라면서 사진을 올렸습니다.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다졌습니다. 방탄소년단 지민이가 또 최고의 무대를 선사해줬네 상도 타고 울 지민이 진심으로 축하해 사랑을 주는 법도 사랑을 받는 법도 정말 잘하는 너무나도 멋진 사람 방탄소년단 지민의 아미 사랑 정말 예뻐요 작년에 한 약속을 지킨 지민이 우리 지민이 덕분에 아미 상 받았네 지민이도 상 받은 거 축하해 너무 멋진 무대 고마워 현대무용 동물은 정말 역대급이었어 스스로 빛을 내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지민 방탄소년단 지민 세계가 욕심내는 남자 무대 마친 후 잊지 않고 팬들에게 따뜻한 글 올려준 팬사랑 최고 방탄소년단 지민 이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.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. BTS 지민아 멜론 트로피 말고 우리 트로피도 받아줘 라고 아이디 그래미 어워드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. 개그맨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. 아미를 늘 챙기는 지민 사랑의 아이콘 사랑의 신으로 임명합니다. 지금까지 테나시아테클뉴스 개그맨 황영진입니다.